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강론은 세상이 각자 도생 싸움판으로 바뀐 거다. 그 의로움을 그냥 나라가 사회가 잃어버린 겁니다. 의로움. 그냥 엿을 다 사먹은 겁니다. 교수신문에서 2023년도에 여러분들 아주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한 그런 사자성어를 공개를 했네요. 교수신문에 난 거를 올해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다. 이익을 보니까 이익을 보고 이익을 보고 의로움을 잃어버린 사회가 된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조선이 된 겁니다. 조선이. 의로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옳고 그로움이라든지 이런 거가. 교수들이 올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잃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잃어버린 것이다. 아주 전북대 명예교수가 예서체라는 걸 쓰는데 아주 멋있네요. 견리망의 견리망의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잃다. 조선 사람들이 배가 불러지자 의로움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의로움이 지탱됐기 때문에 배가 불러졌는데 배가 불러지고 난 다음에는 의로움이고 나발이고 다 여러분들 다 쓰레기통에 쳐넣은 겁니다. 이제 의로움이 없어지게 되면 배가 고파질 건데 그건 다음 이야기니까 그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의로움이 없어지면 배가 곱아지잖아요. 홍콩이 시지핑 체제에 편입이 되니까 홍콩 주식시장이 쪼그라들지 않으면 배가 곱아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일단 배가 부르니까 지금은 의로움 때문에 배가 불러졌는데 배가 불러지니까 의로움은 소용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 견리망의 를 추천한 긴병기 전문대 중어 중문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래 격리 망의의 현상이 난무해서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 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습니다. 정치란 본래 국민을 바르게 다스려 이끌어 한다는 뜻인데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바르게 이끌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김병기 명예교수께서 그냥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다는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더 모양이 좋겠죠. 견리망의 의로움을 지탱하는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배가 불러졌는데 이익을 맛봤는데 이익을 통해서 배가 불러지자 의로움 본인의 이익을 가져다 준 그 원천을 다 잊어버린 거죠. 의로움이 이런 부서진 사회는 정실자본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이든 입학이든 광급공사 여름 물량이든 다 끼리끼리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부정 왜 하냐. 우리끼리 해먹는 거다. 심하게 하면 해쳐먹는 거다. 우리끼리는 누구냐. 선거부정에 관여한 세력들이 새로운 계급이 돼가지고 우리끼리 해먹고 해먹는 것이 좀 부족하게 되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숙탈하거나 약탈하는 것이다. 옛날처럼 무슨 뭐죠. 때려가지 낙탄한 것이 아니고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하느라. 준조세를 부과하느라. 그렇게 해서 이러면 들 빼앗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음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한자가 아주 멋있습니다. 견리망의. 견리망의. 또 다른 이야기가 뭐가 많이 나왔는 거 보니까 견리망의가 25.5%가 나오고 교수신문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적반하장이 도독이 도리어 매를 든다. 적반하장이 이이고 나무충수 이거는 잘 익숙지 않은 사자성어네요.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 부는 악사들 틈에 끼어 인원수를 채운다. 이게 이제 24%가 차지한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제 물망의 든 것은 견리망의가 1등.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잃다. 적반하장 도독이 도리어 매를 든다. 나무충수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 부는 악사들 틈에 끼워 인원수를 채운다. 도탄지고 흙탕이나 숯불 속에 떨어졌을 때 느끼는 괴로움. 제설 분불. 여러 의견이 뒤섞혀 혼란스럽다. 견리망의.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잊어버렸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 희한한 건 이거는 여러분 다르게 뜻하게 되면 이 그래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침략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훔친 세력들에 의해서 체제가 전복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까 의로움이 전혀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나라가 침략을 당하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지 않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가 알던 전혀 그런 대한민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자수 조선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사람들 같다 이야기. 지금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조선사람들만 우글우글한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 아침의 살림이 여기 기사를 보고 문화일보 기사를 보고 선거에서 좌파에게 매번 깨지면서 그 이유조차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우파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멍청해버렸는지 정말 대단한 거죠. 견리망의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잊어버렸다. 지도청만 나무랄 게 아니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도 다 여러분들 의로움을 지켜야 이익이 여러분 유지된다는 것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지켜주겠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뭐 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를 한번 꾹 누르시고 그 다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사자승우에 실린 뜻을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잊었다고 하는데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익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익이 왜 생겼는지를 다 그냥 보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도 쉽지 않은 겁니다. 의로움을 잊어버리면 이익도 없어지는데 그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겁니다. 국가가 지도청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다 국가를 지키기야 되는 피로성이나 지켜야 되는 그런 절박감이 전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딱하지만 아침부터 여러분들 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사람도 여러분들 보면 좀 의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좀 더 고결함에 대한 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부도 따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라 여전히 정치하는 게시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를 통해 자료에 관한 책을 읽 palabra입니다. 감사합니다.